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저 지금 친구 주차장에 와있습니다 차를 보여드리려고요 아니 갑자기 친구가 친환경적인 어린이가 됐는지 전기차를 샀어요 전기차를 바로 이 차 테슬라 모델 뭐? 모델3랍니다 아니 전기차 구매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신기한데요 굉장히 오 일단은 외관이 오 예뻐요 오 괜찮은데 색깔도 그렇고 지금 먼지를 조금 뒤집어 쓰긴 했는데 차에 관심 있는 분들 같으면 제가 디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색깔은 이쁜데 좀 세차를 아네 테슬라 유명한데요? 브랜드? 말을 해라 말을 유명하냐 테슬라? 유명하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몰던 차가 훨씬 더 인지도가 있는 차였는데 차를 빠갈냈어요 빠갈냈다 빠갈냈다 박살났냐 아예? 친구가 쫄아가지고 지금 방송에 나온다고 대꾸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 이쁘긴 한데? 내부도 보여줘야지 이게 트렁크 앞 트렁크 앞 트렁크? 오오 앞 트렁크를 또 열어주기까지 이러고 놉니다 오 오 이거 뭐야 오 완전 신기해 이게 지금 트렁크에요 트렁크 오 신기하다 이거 뭐야? 이게 트렁크야 트렁크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거야? 응 앞에도 있고 아 전기차는 좀 신기하네 이거 보이세요? 지금 뚜껑 열렸죠 그 다음에 어 안에 오오 진짜 신기해 진짜 내부도 보여줘야지 야 이 비싼 차 맞아? 자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빵빵거려 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요 그럼? 눌러 눌러? 오 뭐야 그 다음에 보셨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? 신기해 지금 마냥 신기합니다 오 내부 볼까? 오 뭐 이거 뭐 붙여 놓은 거야 이거 원래 붙어있는 거야 아니면 붙인 거야? 원래 붙어있어요 오 이거 원래 붙어있대요 이거 오 오 음악까지 분위기 좋은데 오 뒤도 좀 보여드릴까 자석은 충분한 것 같아요 어 위에 뭐야 로프? 슉 그냥 유리야? 오 지금 보이세요 지금 여기 위가 깜깜해라 그냥 그냥 유리에요 그냥 유리 오 그 다음에 뒤도 트렁크라고? 음 음 오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뒤도 트렁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줘 봐봐 어디 뚱 아이상 가동이 여기 있고 응 아이고 아이고 아 컴패 그렇게 짐이 많이는 안들어가겠네 이거 이래가지고 보통 실패이 하나? 그것도 될걸? 뭐 이거 저거 뒤에 제거 아 저거 뚫어 뚫어가지고 네 그게 된답니다 잘 만들어놔 이거 우리나라 차야? 응? 이거 어디 차야? 미국 아 아직 전기차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나보지 아니요 만들어 네 하하하하 네 미국차를 샀답니다 하하하하 일본 아니니까 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미있는 차 구강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차라 너무 신기해서 어 그래? 더 재미있는 게 있답니다 뭔데 뭔데? 타봐? 아 네 타봐랍니다 하하하하 너 말도 잘 들어요 여기를 누르고 자 아까 보셨어요 띵 누르고 으쌰 오케이 자 이제 타보겠습니다 재밌는 게 뭔데? 이게 지금 이럴 때는 안 보이는데 여기가 달릴 때는 차들이 이렇게 다 보이거든 여기 차하고 그래서 반자율 주행되면서 얘가 차선을 유지하면서 지가 디텍트해서 차간거리 유지하고 경고하고 이 딱 그 어떤 위험한 차 들어오면은 아 지금 이게 자동 주행 가능하다는 거지? 근데 완전 자동 주행 옵션은 차간, 그러니까 차선 변경은 구매를 안 한 거고 아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면은 추가하면은 그것도 되는데 현재는 그냥 오토 크루즈 정도 와 들으셨어요? 여기서 이렇게 다 보이고 실제로 지금 이거는 안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달릴 때 그게 다 보여 차하고 오토바이도 인식되고 트럭, 버스, 더미긴 한데 그렇게 인식이 다 돼요 이야 진짜 세상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조만간 제가 운전 안 하고 차가 알아서 하겠는데요 또 보여드릴게요 오 안에가 뭔데 뭔데 엔터테인먼트에 오 이거 뭐야 넷플릭스 아 이거 이게 된다고? 그럼 영화? 넷플릭스, 유튜브 다 돼 오 이거 괜찮네 유튜브 유튜브가 된답니다 근데 주행 중에는 안 돼서 멈춰 있을 때 그러나 하지만 친구의 유튜브 아마 채널에는 저 애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아마도 뭐가 내 인간이 유튜브라고 좋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오 뭐가 되게 많네 진짜 넷플릭스 볼려면 볼 수 있고 유튜브를 여기서 찾아보려면 잠깐만 둘 아주 신기해요 아 아내가 이런 거 좋아해요 이 친구가 잠깐만 어 자 유튜브를 한번 찾아볼까요? 자 유튜브를 찾아보겠다고 했답니다 유튜브 처음 켜봅니다 여기서 유튜브 처음 켜 처음이라 이거 로그인을 어딜 해야 되나? 오 오 검색 한번 해볼까요? 뭐 마리? 뭐 어떻게 마리? 그냥 한글로? 한글로 마리먹방 신기합니다 제가 마리 마 지바디 마리가 아니라 마리먹방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제 친구가 제 걸 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헤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도 헤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안 봅니다 웃긴다 어디 올까? 왜 안 돼? 좀 느려서 그래 내 엉망입니다 엉망 니 뭘까요?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좀 느리다고? 방 됐다 오 찾았습니다 찾았어 저 차 민망합니다 나 왔다 민망해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차 구경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너무 신기했어요 귀신같이 나오는 관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encompasses 받으셔서 Laurie sie Marcel ., 弟 로 thread 손 이 아이 iful